5. 공사 중성! 일어났어? 오늘 아이템 회의 간댔잖아 제정신이야? 중성! 신뢰공개 왜이래? 한 개 좀 하고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친절과 공사의 성산 경찰서 민원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이게 방금 신출력 과영진학 동영상이라고 아니 너 때문에 몇 번의 심할서를 더 써야 되는 거냐고 근데 왜 하필 징계를 일로 와 가뜩이나 좁아 죽겠는데 내가 진짜 그런 취급받으면서 경찰을 쓰면 바로 옷 벗고 사표 쓴다 새언니 때랑 지금이랑 같은 줄 알아요? 뭐요? 오늘 새벽 최지경 20대 여성의 자살로 추정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우리가 치자 우리밖에 없어 시민이 위험에 처했는데 그냥 지켜보는 게 경찰이에요? 다 뒤졌어요 시작할까요? 일망터진? 일망! 터진!